제1학장, 죽음의 눈동자라. 주제가 좋군. 뭐해? 가서 쳐보지 않고. 이 곡을 쓰면 며칠 밤을 보냈었던 거야. 긴장하지 마자. 나도 할 수 있다. 처음 진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진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이곳 작iency. 김철아. 매일 회원정입니다. 아침이 지나면 찾아오는 방과 같이 이게 다야 네 어떻게 생각해? 네가 쓴 거 어떤 거 같냐고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난하나? 죄송합니다 죽음의 눈동자라면 이곳 어느 부분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 특히 그 단조 동기들은 전혀 이해가 가진 않는데 그 죽음이 단조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일 아닐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지금 무엇이야? 선생님!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영원한 어둠을 맛보겠지 두렵나? 지금 나 같은 상황에 그런 곡을 쓰란 말이야 지금 나 같은 상황에 그런 곡을 쓰란 말이야 지금 나 같은 상황에 그런 곡을 쓰란 말이야 장아오리 불꽃들이 주님의 눈을 빛나 주님의 눈을 빛나 글로리아 아티스 그거 진짜 자네 실력이었나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나 자네 운조와 상 한번 탄 걸로 만족하나? 아니요 그런 거치려한 화려한 이딴 멜로디 말고 선율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찾아내! 다시 줘볼게요 조금만 더 둘러웁니다 정금만 더 흔들리고 정금만 더 흔들리고 흔들리고 힘차고 빠르게 정빠르게 걸어 우린 죽인 그레스토! 그레스토! 예전의 신선했던 너의 멜로디 소나타를 완성해 어둠 속에서 나갈 차례야 창부도로 뇌게 그리에 보여줘 여전히 아름답다고 죽음에 쏟아타고 진병해 나의 멸동이 소멸타를 완성해 내일 아침까지 제대로 다시 써와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